도아가 오픈 아바타 좀 보겠습니다 이거 하얀거 짱 귀엽다 노란것도 귀여운데 노란건 약간 아이돌들 입는거 같네 오케이 들어왔어 근데 왜 바로 이걸로 들어오지 아 나 도아가 만들어야 되는데 워로도 접속하는거야 뼈까지 워로 들어가니까 우와 짱귀여워 완전 아이돌같다 와 커마봐봐 와 야 애들 환장하겠다 야 이거 완전 그냥 야 이 미쳤다 애들 정신 나가겠는데 이건 진짜 노렸다 야 눈다 난리 났네 난리 났네 난리 났네 강선이형 이쪽이었네 와 우리 와이프한테 나 10시까지 빨리 가야되니까 빨리 나간다고 아니 오빠 그럼 사과라도 깎아줄게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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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빨리 뭐해야되 그러고서 미친듯이 뛰어들어와서 지금 이러고있는거 보면은 우리 와이프 안주겠다 전혀 도아가 마지 성장패키지 도아가 마지 옷감 우선은 옷부터 아 저 나약이 달린거 이거 나오면은 베스트인데 바로 진짜 완전 카드캡터 체리인데 그냥 도아가 정신차려 아 도아가 정신차려 이거 퍼센테이지 잠깐만 강선이형 불러봐봐 나한테 왜이러는데 나한테 왜이러는데 내가 뭐 잘못함? 아니 20길 넘게 깎았는데 안나오는건 좀 말이 안되지 나왔다 드디어 오 나이스 검은색 야 하이도 또 뽑아야돼? 반스가 나오냐 옷을 줘야지 고마 아이 상위에서 30개에서 터졌으면은 솔직히 바지 하나 나와줘야지 이상한데 이거? 됐다 와 아 됐다 그렇지 그렇지 아 본전 넘게 뺐네 자 오래아가실분 오래아가실분 빨리 빨리 들어오세요 이 도아지 위에 있으면은 공격속도 8% 증가 도아지에서 나와도 2초동안 유지를 와 공속버프가 2개네 중첩되나? 중첩 안돼 아니 되게 캐릭터가 통통 튀어 신속 안달렸는데도 와 괜찮네 바닥에 까는 재미가 있구만 아 이제 하나 올려야되겠다 이제 오래아 갔다왔으니까 이제 올려도 되죠? 그러면 각성하고 중갑작용하고 유물로 돌려보면 아 장난치만 무슨 3천 무슨 4천원이야 야 4천원이야 중갑각성 미쳤어 정신 나갔나? 아 돌았나봐 진짜 나 하나로 깎는다 잘 봐 심사숙고해서 하나로 내가 해낸다 봐 풍선 6키도 1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아니 어중간 해야지 대충 뭐 6,7돌이라도 이렇게 돼야 되지 말..말..말이 안 나오네 말도 안 되게 되네 아 지랄마!!! 종나 빡쳐! 미친 개씨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진짜! 비켜! 아 뭐야! 8,4돌 안되나요? 얼마있어 여기다 지금 아 65%에 안 붙는거 개어까야 진짜 아 존나 어까야 진짜 나 욕 안할라 그러는데 미쳤나봐 야~~ 아 강선영 이거 맞아 이거 아이씨 아 뭐해!!! 아 마지막 이거 이거 안까면 아까 8,4돌 낀다 그냥 후아 기다려봐 후우! 후우!!! 아 진짜 억가하지마 진짜야 아아... 아 나 병XXX 하지마 진짜... 아 때려 부셔버리고 싶네 왜 XXXX 하는거야 이거... 아니 25%의 말을! 부시XX 4번 연속 붙는게 말이 내게 로또를 살게 XXXX 나 한번에 3개 붙인다 잘봐 다다다 그렇지 됐어 어 강선이 형 온거야? 장비가 엉망진창이네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7단계씩 더 올리면 된다는 거지? 됐스! 1445까지 올라왔스 그 다음에 발탄을 가 이제 아니면 비아를 가 뭘가요? 발탄하드 비아노말 흠 와 와 2 11111111 도와갑니다 하하하하하 아니 원화는 왜 들어가 있어? 원화는 어디서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정신 나갔나 하하 발탄하드를 한번 가볼까? 하하 발탄가실 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여기서 양심 갖다 버리고서 갑니다 자 발탄하드가실 분 하하하하하 하하하 아 호네님 드디어 왔다 호네님 저번주에 계속 뭐 같이 할라 그랬는데 못 갔었는데 자 발탄 하하하 발탄하드가실 분 도와가가 캐리 해드립니다 자 오케이 됐어 발탄하드 어마어마한 쌀먹친구들과 함께 우선 내가 물약이 없어 아 큰일났다 우리 딜러 죽었다 고아가가 캐리 해드립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버스 탔네요 아 수고하셨습니다